2부입니다. 1부는 고전댓건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추가 이거는 제 잘못이 없다는 뉘앙스로 작성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외모평가, 저 정말 싫어하고요. 이거보다 남들 비하하는 거 더 싫어합니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개미 한 마리 못 죽입니다. 특히 여친이 예전에 우울증 진단 받았을 때 알바 관두고 하루 종일 누워 있을 때도 뭐라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어서 빨리 괜찮아지면 좋겠다. 이 말이랑 너 보고 싶다. 우리 언제 데이트할까? 이런 소리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지 특정이 될까 싶어서 많은 나이로 쓴 건데 이렇게 주작을 의심하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28살이고요. 이제 9살이죠. 만으로 27세입니다. 20살 때 무릎 십자인드 파열로 군대를 못 갔어요. 물론 저도 마음 아팠지만 저보다 아버지가 훨씬 더 속상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다닐 때 ROTC 얘기를 하던 중이었거든요. 참고로 서울에 있는 4년제를 졸업했고 그 이후 바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만났을 때 제가 회사원이었던 거죠. 헬스장을 운영하지만 과격한 운동은 못해요. 무릎 때문에. 그새 그냥 저 같은 사람들 있죠. 관절, 인대, 근육 문제로 힘든 분들. 이런 분들 좀 봐드리거나 아니면 살비로운 분들. 다이어트 위주로 보고 그럽니다. 저는 근육을 많이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반강제로 많은 근육 체형으로 살아왔던 건데요. 이런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2 지금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추가할게요. 야, 너 혹시 뚱녀 패티시라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정말로 사람 외모를 안 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거의 90kg였지만 그냥 좀 뚱뚱하구나. 이게 끝이었어요. 혹시 첫 연애냐? 아닙니다. 얘가 다섯 번째 여친입니다. 그래? 여자 140kg면 마, 걷지도 못해. 시끼야, 이거 주작이야, 이거 주작. 아닙니다. 사람마다 키, 근육량, 체지방량 등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140kg여도 상황은 다릅니다. 여친이 키가 큰가 봅니다. 이게 진짜라면. 또 휠체어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얘를 딱 봤을 때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전혀. 그저 제가 적어놓은 몸무게 숫자 때문에 다들 이러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거 아닙니다. 야, 외모 안 본다면서 제목 억으로 보니까 넌 위선자야? 제목은요. 그냥 가감없이 하려고 그런 건데 그래 뭐 누군가는 이게 위선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 댓글 보면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친구들한테 야, 너 자존감 채우려고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엄청나게 화내고 내 앞에서 이런 소리 다시는 못하게 입맞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겪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5년 동안 만난 거고 물론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좀 한심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뭔데? 지금 전여친 욕해달라고 쓴 거 아니냐고!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다만 저는요. 이 문제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너무 곤란했기 때문에 방법이 있으면 그걸 좀 찾아보고자 그런 마음으로 글 쓴 거예요. 힘드니까요. 아, 됐고! 이건 그냥 무조건 다 주작이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차라리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이게 그냥 주작이면 좋겠고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한테 시간 허비한 게 너무 아깝다 이겁니다. 저도 미치겠어요. 야, 옆에 오니까 착한 척 가지 마라! 제가요, 착한 척 할 거면 글도 이렇게 안 썼어요.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 없겠죠? 그러면서 왜 계속 만났냐? 어? 5년을 진짜 친구, 아니 가족 같은 사람으로 만났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살쪘다고 손절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살이 찌는 건 저도 분명히 느꼈지만 이게 한순간에 몇 달 만에 확 찐 게 아니고 4년, 5년 동안 천천히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잘 몰랐죠. 이런데 왜 계속 만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뒤에 한 번 더 있어요. 댓글 1번 이거 혹시 쓴이가 돈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닌가? 뭔가 이상한데? 2번 야, 세상 어떤 미친 여자가 8, 90에서 140까지 찌우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주작, 꺼자! 3번 지금 보니까 주작이라는 사람들도 많고 나도 의심이 되긴 하는데 저는요, 이런 여자를 길에서 몇 번 보긴 했어요. 그냥 평범한 체형인 남자와 초고도비만 여자가 연애하는 걸 몇 번 봤어. 그러니까 이게 막 전혀 말도 안 되는 아예 없는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4번 내가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에서 140키로 나가는 여자 TV야 나온 거 본 적 있거든요.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벌써 몇 년째 외출도 아예 못하고 집에서 잠깐 서 있는 것도 엄청 힘들어해. 그런데 무슨 연애를 해? 이거 100% 주작이야. 4번 아, 됐고. 쓰니 나랑 만납시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딘가요? 6번 그냥 흘러가게 병먹금은 어때요? 병먹금은 그겁니다. 병신에게 먹이 금지. 한마디로 반응을 해주면 더 난리 친다. 이런 거예요. 솔직히 제 3자 입장에서 나한테 살 빼라고 꼽치고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겉으로야 위로하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아휴, 그러게 좀 빼지. 이럴 것 같은데요. 즉, 네 여친 말은 아무도 안 믿을 거야. 7번 솔직히 글쓴이 말투를 보면 글이 거짓말 같진 않아요. 세상에는 좋은 언행을 해도 그걸 꼭 갖고 삐뚤어지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거르고 손절하게 되지만 막상 내 연인이나 또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면 그게 쉽게 안 되는 거 알아요. 이제라도 그냥 잘 끊었다 생각하고 잘 사세요. 이렇게 외모 안 보는 남자 결코 많지 않은데 그 여자 나중에 100%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왜 지가 못 낸 걸 난 탓을 하냐고. 미친 거 아니야? 8번 저도 쓰니 믿음. 저도 쓰니 믿어요. 아니, 내용을 보니까 믿는 걸 넘어서 인성 바닥 뚱녀가 오히려 역으로 니를 가스라이팅하는 것 같아. 절대 두 분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그러다간 바로 네 인생 날아갑니다. 추가 3 아니, 본부만 있어도 주작이라 난리 치고 추가 글은 써도 주작이라 난리 치고 어쩌란 말입니까? 글을 안 읽고 댓글 다는 분들 되게 많이 보이는데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자꾸 대화 주고받은 내용이랑 인바디 체크한 거 그리고 전혀지 사진을 올려봐라 이런 분들 많은데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되죠. 어떻게 올려요? 여기다가 사람을 아무튼 친구들이랑 다시 얘기 나눴고요. 지금은 증거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인스타 같은 거요. 변호사 상담하고 영업 방해로 고소가 가능한 수준이면 그냥 그렇게 진행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고소할 거예요. 안 되면 민사로도 걸 겁니다. 그리고 너무 모호해서 주작이라는 분들도 있고 너무 특정이 되니까 주작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말 좀 맞추세요. 어쩌란 말입니까? 아무튼 이만 글 줄일게요. 많은 위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제가 볼 때 그 여자가 쓴 일을 가스라이팅하는 것 같아요.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외모 안 따지는 남자 만나기 힘든 것 지도 이제 알겠죠. 사귀면서 꾸준히 가스라이팅 했는데 그러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강도를 냅봤더니 헤어져 버린 거지. 울고불고 빌고 빌어 다시 만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앞으로 가스라이팅이 힘들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즉 네가 먼저 연락을 해주길 그런 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안 통하면 저 방법을 쓰고 저 방법이 안 되면 울고불고 빌고 지금 이건 외모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 게 자기 지심 너무 심하고 자존감도 바닥인데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본인은 무조건 약자고 다 무조건 배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야.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힘들겠지만 얼른 정신 차리고 확실히 끊어내세요. 그리고 좀 비겁해 보여도 눈눈이 그냥 똑같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이거 뿌려 그냥 그리고 SNS에 똑같이 올려 네가 처먹고 찐 거야! 2번 아니 고소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조용히 피하세요. 님이 이렇게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면 이럴 게 없는 저 여자는 결국 결국 어? 자폭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다 죽자고 그러니 무조건 피하고 무시하세요. 보호도 바꾸고 물론 집이나 영업장의 경우 이사를 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최대한 살이고 절대 상대해 주지 마요. 농담이 아니고 나 지금 무서워. SNS가 너무 걱정돼서 이러는 거라고요. 내 댓글 진짜 이러다가 자살 소동이라도 버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3번 아니 왜 무조건 주작이라고 욕을 하는 거야? 내 주변에 몸무게 148kg인데 자연 임신한 여자 있거든요. 지금 임신 때문에 더 쪘어. 특히 복부 지방이 엄청나가지고 초음파를 해도 아기가 아예 안 보인다고 해요. 이거 저도 겪은 바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주작은 아닌 것 같아. 주작이라기엔 너무 디테일하거든. 장난하냐? 지금 이걸 우리도로 믿으라고? 우리가 등신이야? 꺄 꺄 꺄 꺄 주작 꺄자! 물론 여자 평균 키로 예를 들었을 때 한 160, 한 3, 4 정도에서 140이다. 믿기 쉽지 않죠.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유튜브에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건데 사진을 찍어도 안 보인다는 게 제 키가 정확히 180이에요. 아니다. 이제는 아니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키 정확히 재보니까 키가 줄어들더라고. 분명히 군대에 있을 때는 180이 넘었는데 지금은 179.6인가 7인가 그리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 키에 여러분 옛날에 제가 노래 부른 영상 보셨죠? 그때가 120 정도 나갈 때입니다. 제가 제대로 많이 쪘을 때 129가까지 갔었거든요. 완전 등치 2랬죠. 180에 130키로가 그 정도인데 여자가 140이다. 엄청난 겁니다. 정말 왜 미적인 느낌도 그렇지만 건강이 정말 위험해요. 저도 그때 코 엄청나게 골았거든요. 수면 무호흡 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그 등치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뒤로 한 번 자빠진 적이 있어요. 미끄러져가지고 등갈비 쪽을 계단 모서리에 찍었는데 처음에 저는 뼈가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숨을 모시게 있는 거야. 한 2분 동안 키낙거리면서 대문 붙들고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볼 일을 봤어요? 나가던 길에 그랬거든요. 집에 왔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아침에 9시 병원 문을 열자마자 바로 달려갔는데 SRA를 찍었거든요. SRA를 찍었는데 사진을 보는데 의사가 허허 이러더라고 왜 그러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봤는데 뭐라고 하죠? 눈뽕이라 그럽니까? 번쩍한 느낌으로 사진이 뽀얗게 전체적으로 어깨뼈 여기 세골뼈만 보이고 밑에가 뽀얗게 사골처럼 뼈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등뼈가 의사 분명히 빵 터졌는데 저 때문에 웃지도 못하고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아무튼 저도 그랬는데 당연히 초음파 찍으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그게 아니고 야 이거는 참 불쌍하네요. 그렇죠? 둘 다 불쌍합니다. 둘 다 더 이상 말하진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